여러분, 하이! 아니,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내미래라는 축제를 받았는데요. 제가 뭘 알아야죠. 우와, 잘 됐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로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찾아. 하이! 하이! 이 학교 첫 만남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와, 100년이나 되어가네요. 대한민국과 세월을 함께해왔다는 뜻이겠지? 전 어떤 과를 지원해야 할까요? 아직 못 정했어? 그럼 둘러볼까? 공과대학은 기본과 실무에 강한 공학 전문인을 양성해. 기본도 약한데 실무는 더 약한 저 같은 애들을 위한 거군요. 정보기술대학은 4차 산업을 선두할 IT 인재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지. 미래를 살아갈 힘이 키워지겠네요. 건설환경조형대학은 감성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만들어낸다고 할까? 감성과 지성을 두루 갖출 수 있겠네요. 인문사회대학은 패기와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지. 제가 쓸데없이 용감하긴 한데요. 경상대학은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의 산실이야. 저도 우리 반 출반장이니 리더의 재능이 쬐금은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선취업 후학습에 평생교육에 앞장서지. 여긴 뒤늦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막내 삼촌한테 소개해줘야겠어요. 이야, 학교를 빚는 선배들이 많네요. 한밭대학교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융합전공이 개설되어 학과 간 벽을 낮추고 있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취업이나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우리 대학은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아. C플러스 U200 제도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다중전공제도와 산학연계 전공과정도 운영되고 있어.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취업이 걱정이에요. 그럼 우리 대학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현장 실습 참여 비율이 전국 국립대 평균 두 배나 되고, 2천여 개의 가족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로 졸업 후 선택할 분야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지. 너무 좋은데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공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사회에 나와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자신감을 얻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캠퍼스가 있네요. 대덕산학융합캠퍼스는 산학협력특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마구마구 지원해 주는 곳이야. 창업을 생각한다면 인큐베이터타운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저 대표로 좀 어울리나요? 한밭대학교 학부생 때부터 졸업생인 지금까지 한밭대학교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또 많은데 연애, 동아리 활동, 어? 저기 가봐요. 재미있고 독특한 동아리와 소모임이 많으니까 맘껏 골라봐. 저는 다 들어갈 거예요. 부지런해 하겠는걸? 학내외 활동도 많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다행하게 경험해 봐. 학교에서 살아야겠어요. 그럼 기숙사 들어가야겠는데? 가자, 뭐. 기숙사 맞아요? 호텔 같아요. 계룡산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뷰는 단원컨대 최고지. 도서관 구경도 해야지. 만화책도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으니 읽어봐. 읽어줘요. 좀만 더 힘내봐요. 파이팅! 문화와 체육시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저도 축구는 좀 하는데. 모두들 즐거워 보여요. 학생의 행복한 대학을 꿈꾸니까. 글로컬은 뭐예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신조어야. 우리 학교는 지역과 함께 숨 쉬며 대학교육을 이끌어왔어. 뿐만 아니라 전세계 36개국 145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고. 학생들의 해외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기본을 갖춘 글로컬 리더를 양성하는 게 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우와, 인정! 근데 이 학교랑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상관이에요? 한밭대학교는 2018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시설들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지. 제 숙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네요.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평범함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환영받는 인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내 꿈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곳, 도전을 끝까지 응원해주는 곳, 당신의 소중한 꿈, 대전에 있는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펼치세요. 하이! 국립한밭대학교